에고는 참나 입장도 알고 생각, 감정, 우감의 입장도 아니까 한쪽으로는 변화하되 한쪽으로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에고는 무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에고는 늘 자기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동시에 늘 변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우상함도 알지만 불변한다는 것도 알아요. 왜? 참나가 영원하니까. 여러분 지금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러분 또 똑같이 지금의 의식으로 있으셨을 거예요. 단, 문제는 뭐냐. 생각은 바뀌고 다 바뀌죠. 하지만 바뀌는 중에도 나는 나다 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남하고 다른 나다. 내 카르마다. 이거 다 내 카르마야. 내 거야. 내가 받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 의식이 없으면 윤회라는 게 성립이 안 합니다. 아니 내가 지었는데 저 사람이 받으면 윤회가 아니죠. 엿 먹어봐라고 내가 짓어놓고 가면 남들이 그거 받고 내가 짓고 내가 받아요. 내 통일성은 유지됩니다. 이건 윤회의 기본 공식. 윤회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막 그냥 글로 배운 연기론, 윤회의 썰을 풀면요. 완전히 산으로 갑니다. 아무도 감당 못해요. 나중에 책임 안 져줘요. 저는 책임 져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을 관통해서 여러분 동일성이 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왜 저는 처음인 것 같죠? 이번 생이. 기억상실이 걸렸어요. 여러분 기억상실이 걸리면 제가 기억상실이 오늘 걸리면 내일이 처음일걸요. 처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럴 거예요. 모를 거예요. 전에 제 사진 보여줘도, 동영상 틀어줘도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할걸요. 누구지 이 사람. 전생 거 여러분 봐도 여러분이 못 받아들인다고요. 전생. 그런데 문제는 같은 의식이었잖아요. 계속. 계속 같은 의식이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을 관통해서 여러분의 동일성이 흐른다. 질문 중에도 있었어요. 이런 질문. 여기 참나자리가 참나자리는 선천적인 거라든지 불변입니다. 시공을 철회해서 여러분 존재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 사. 그렇죠?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그럼 여기가 이제 낮이면 밤이고 생, 사. 주야가 원래 하나다. 예전 도인들이 늘 그럽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이치를 알면 생, 사. 이치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가 한 생이다.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린 하루가 한 생으로 실감나게 느껴보시라. 그러면 생, 사의 도를 알 수 있다. 나는 계속 이어진다. 잠을 자고. 잠잘 때 죽어야 여러분 주무세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무의식에 들어가야 돼요. 죽음이랑 똑같은 거죠. 사실. 문제는 좀 안심스럽죠. 왜 내일 깬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만약에 환생의 보장이 있다면 여러분도 더 안심하겠죠. 문제는 뭐냐? 뭐죠? 환생하더라도 다시 뽀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좀... 이 의식 그대로 환생하면 좋은데. 이번에 경험치 쌓아 놓은 것 갖고 그대로 환생하면 진짜 좋을 텐데 예전에 보면 그런 도인들도 간혹 얘기는 있었잖아요. 전설에. 태어나면서부터 생이 지지. 이미 이제 전에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봉호 선생님도, 저희 선생님도 꽤 알고 태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 거. 애기 때, 젖 먹을 때도 기억이 다 있으시고 그때 젖 주는 유모가 좀 어디 가서 부정한 일을 하고 와서 젖을 주려고 해서 자기가 안 먹었다. 이런... 온전히 다 갖고 온다는 건 아니고 부분 부분 좀 더 열려서 오는 경우에 자유에서 중요한 힌트가 그러면 하늘이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설정 좀 바꿔주면 기억상실 좀 덜 걸려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저는 이상한 생각까지 해봅니다. 앞으로 오는 개벽시대에는 하늘이 좀 설정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너무 기억상실해서 오면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느껴요. 하늘이 저한테 꼭 그러면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 견성을 시키든가 막 이런.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견성을 하면 우주도 설정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불교 종사님들 예언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다들 한 달 일해서 1년 먹고 살 정도 된다. AI에 그걸 예견하셨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런데 한가한 시간에 다 뭐하냐. 다 수양을 하니까 3천 년 전생사를 엊그제처럼 얘기하는 그런 시대. 다들 전생을 알아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가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온다. 왜 근데 왜 지금은 안 옵니까. 지금 그분들은 그럼 도를 못 얻으셔서 전생 얘기를 서로 못 합니까. 지금 도인들은 왜 오는 시대에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거는 여럿이 인류문명 수준이 올라갔을 때 일어날 현상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견성자가 많이 나오다 보면 인류문화가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럼 다른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